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때 8중기능성, 10중기능성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원료 8가지, 10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성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이런 10중기능성이 실제로 크게 의미가 없다면 업체에 속으신 겁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물론 잘 만들면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품은 11중기능성이에요, 주원료가 무려 11가지에요 이런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목적으로 복합기능성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15중기능성도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제품에 이렇게나 많은 기능성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장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멀티비타민N 미네랄 이런 제품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원래의 목적이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능성분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기보다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영양보충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명하게 복합기능성 제품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에는요. 기능성 원료가 있고요. 영양소 원료가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는요. 많이들 아시는 밀크시슬,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프로폴리스,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능성 원료예요. 그 다음 영양소 원료는요. 비타민 유들, 비타민 A, B, C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네랄 유들, 철분, 아연, 구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영양소 원료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제조할 때 식약처가 정한 기능성 원료 혹은 영양소 원료 두 가지 이상을 정해질 함량 이상으로 넣으면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성 원료만 두 가지 이상을 넣어도 되고요. 기능성 원료와 영양소 원료를 각각 한 가지 이상씩 넣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소 원료만 두 가지 이상을 넣어도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 되고요.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점은 무엇이냐? 정말 필요한 원료만으로 복합기능성 제품을 만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는데 기능성 원료 한 두 가지에 주된 기능성과 관계없는 영양소 원료들을 여러 가지 넣고 복합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품의 기능성, 즉 제품력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눈에 좋은 두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과 눈의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빌베리 추출물과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A 이렇게 세 가지 기능성 원료와 한 가지 영양소 원료로 만들어진 사중 기능성 제품입니다. 네 가지 모두 눈과 관련된 성분들이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원료만으로 만든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B라는 제품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셀렛, 망간 이렇게 한 가지 기능성 원료와 아홉 가지 영양소 원료로 만들어진 10중 기능성 제품입니다. 눈과 관련된 것은 루테인과 비타민 A 이렇게 두 가지죠? 나머지 여덟 가지는 눈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능성 원료 한두 가지에 기능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영양소 원료들만 형식적으로 넣어서 만든 복합기능성 제품인 것이에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현혹시킬 광고 문구 하나 더 넣을까에만 혈안이 된 업체가 만든 제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소 원료들을 여러 가지 넣어도요. 제품 원가는 한 달 분 기준으로 2, 300원밖에 안 올라요. 적은 돈으로 제품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합법적인 사기인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제품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히 있어 보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좋아 보이니까 홈쇼핑 쇼호스트가 좋다고 하니까 A가 아닌 B 제품, 즉 10중 기능성 제품을 고르십니다. 거기에 조금 핫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라도 한다면 100%예요. 저라면 당연히 4중 기능성 제품을 고를 텐데요. 요즘 엄청나게 유행한 다이어트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능성 원료로만 제품을 만들면 심플하고 좋은데 거기에다가 온갖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넣어가지고 10중, 12중 이게 뭐하는 거죠? 다이어트 할 때 영양소가 부족하잖아 할 수 있는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런 10중 기능성, 12중 기능성 다이어트 제품들 보시면 하나같이 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강조합니다. 밥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라는데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함량 정도의 영양소 7, 8가지 많게는 11가지를 요만큼씩 추가해서 마치 더 좋은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제품들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이왕 여러가지 영양소 원료를 넣을 거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의 충분한 함량을 제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이 제품의 기능성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밀어넣기식 영양소 원료인데요.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을 하루 권장치에 30에서 100% 정도만 제공해서는 소비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매일매일 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합비타민, 밀크시스, 루테인, 유산균 이렇게 4가지 제품을 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해보죠. 이 4가지 제품에 아연 성분이 각각 8.5mg 하루 권장량에 100%씩 들어있다고 치면요. 실제로 이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 아연을 8.5mg 곱하기 4 총 34mg을 드시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하루 아연 상한 섭취량 이 이상은 먹지 마세요라는 상한 섭취량을 35mg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상한 섭취량이나 다름없는 아연을 섭취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오늘 저녁에 아연이 풍부한 굴까지 드셨다고 칩시다. 생굴 100g에는 13mg 정도의 아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한 섭취량을 가뿐히 넘어가죠. 물론 아연이 조금 과량으로 섭취해도 부작용이 적은 미네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상한 섭취량에 가까운 아연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품의 주된 목적과 상관없이 영혼 없이 너도 만드니까 나도 만드는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들이 기능성분이나 영양소의 온암용을 초래하여 역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소비자분들이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홈쇼핑에서 와 이 제품은 기능성분이 무려 11가지나 들었어요 하면 그 11가지 기능성분 중에 진짜 기능성 원료는 몇 개이고 영양소 원료는 몇 개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영양소 원료가 여러 개라면 내가 지금 먹는 종합비타민이랑 많이 겹치잖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는요.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에 영양기능정보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양기능정보표를 보시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함량이 순서대로 써 있고요. 나트륨 밑으로 기능성 원료와 영양소 원료의 종류와 함량이 쭉 써 있습니다. 자 나트륨의 밑 꼭 기억하시고요. 나트륨 밑 쪽에 나오는 성분들 중에 제품의 기능적 목적과 상관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여러가지 써 있으면 아 이 제품은 기능성 원료에 집중하기보다 여러가지 영양소 원료로 사용하여 나의 눈을 현혹하고 있구나 느끼셔야 합니다. 특히 그 여러가지 영양소 원료들의 함량이 하루 영양소 기준치에 30에서 100%밖에 안 들어있다면 아 이 업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양소 원료들을 추가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종합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 원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루테인 제품, 밀크시슬 제품,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합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드시지 마시고 루테인 제품, 밀크시슬 제품,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것인데 이러기엔 그런 개별 제품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전문 제품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종류나 함량에서 많이 떨어지죠. 자 어떠셨는지요? 참고로 저는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영양소 원료는 거의 넣지 않습니다. 좀 쪽팔리거든요. 정말 필요한 기능성 원료로만 만들어진 복합기능성 제품과 기능성 원료 한두가지에 형식적으로 영양소 원료들만 여러가지 넣어서 만드는 복합기능성 제품을 꼭 구분하셔야 하고요. 판단이 잘 안선다 하시면 아예 제품명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제 기준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